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코로나19 백신 원액 위탁 생산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또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적용되고 예비군 등 군 관련 종사자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이하나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원액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공장에 mRNA, 그러니까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추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mRNA 백신을 병에 담고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신 생산의 시작인 원료의약품부터 생산이 가능해져 처음부터 끝까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백신 완제 생산 계약을 맺었고 오는 3분기부터 백신 충전과 포장 작업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모더나가 자체 생산 시설이 없는 만큼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원액 생산 능력 확보로 모더나의 기술을 이전받아 원액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알아보죠. 얀센 백신이 내일부터 예약을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또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그리고 국방, 외교 관련자가 대상이고요. 대략 370만 명입니다. 이번 얀센 접종 물량은 100만 명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은 후에 순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에서 20일에 접종합니다. 이때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은 7월에서 9월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일부터는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의 일상이 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직계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대면면에도 가능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